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의 심을 지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또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이름이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인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나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번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세번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꼭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어떤 구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고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어떤 구원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시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한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주장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느냐? 죄로 보고 계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죄로부터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뿌리가 뭐냐? 죄라는 뿌리에서 다 나아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동일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죄다. 그리고 이 죄를 심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셨어요? 시내 가서 번쩍번쩍 불킨 거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는지 다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이 성탄절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키고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참 기쁨이며 참 감사의 내용이냐? 성탄절의 기쁜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천야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사여 7장 14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상해요. 안 이상하십니까? 안 이상하시면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안 이상하세요? 목사되기가 싫으신가 보다. 자 보세요. 천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다음에 이 사여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여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게 구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 사여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써있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들을 낳으라 하라. 그리고는 구약 2사여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거기는 천여가 잉타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인마느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보이시죠? 그 이유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과 구약의 얘기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마느일인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준다, 나타내준다,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이유도 있지만 왜 하나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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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시고 우린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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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땅이 있고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크고 그 놀라우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특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엄청 큰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바라와 함께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또한 알으라고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감히 우리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같이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크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너희들 삶 속에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같이 부딪혀 살아내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해요.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분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니라. 영혼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도 요한 적어도 나는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내 두 귀로 들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진 적이 있다. 얼마나 생생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사도 요한은 나는 그분이 말한 것을 귀로 들었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며 이 두 손으로 나는 예수를 만나 만져 보았노라. 사도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정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런 노래 아세요?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 본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생하게 너희들 삶 속에 계신지를 보여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아무도 인간 죽엽하지 않는 그런 삶들 삶 속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며 부족하며 부끄러우며 천하디 천한 사람들 속에서도 모른다 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지금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보혜사냐?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면이 보혜사로서의 사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나 대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우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단어 세기가 나옵니다. 영어 단어 인 위드 포에버 예수님이 가시면 어? 그럼 저희들은 혼차 났는데요? 아니야.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아내 인 그리고 언제나 함께 위드 그리고 영원토록 포에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잊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잊고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들렘에 있으시다. 그러면 갈릴리에는 안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기분 나쁘시면 섭섭하시면 안 놀아 그러고 가지 않으세요. 내가 어느 때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느 때는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도 그분은 아파하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속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제가 옛날 어렸을 때 교회에 어르신들 기도할 때 문구가 몇 개가 항상 떠올라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대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전지 전농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운율을 갖고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 속에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눈 깜짝할 순간이나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 문구가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느냐 눈 깜짝할 그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치사침을 꼴카닥 삼키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나는 죄를 해결하러 구원자야. 인만위리 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라 깨달아라 맛보라 누리라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란 이름과 인만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억하는 날인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날 믿는 날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사모한 날로서의 성탄 예배 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명한 고백 속에 성탄의 기쁨과 복댐과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